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 1기갑여단 2-8기병대가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부대이동을 진행했습니다. 지난 13일 동두천 미 2사단 캠프케이시는 동두천 미 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군사장비 평택이동작업현장을 내외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. 이번 부대이동은 한미 간 군사협정에 의한 것으로 경기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이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첫 사례입니다. 한편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동두천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되고 있습니다.